이건 얼른 먹어야 돼. 왜냐면 조금 있으면 물이 막 나온다. 얼른 먹어야 돼. 어우 먹음직스러워. 쌍기가 들어가면 물이 막 나와요. 요리 선생 같대. 왜? 비싼 거래. 요리식 아니야? 요리 프로야, 뭐야 이거. 자, 다음 주자는 쌉싸란 맛의 일품인 호박잎. 이건 사실은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식혀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아주 신선해 보이네요. 이야, 요구방님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네. 텃밭에서 걷어온 유기농 채소에 남편의 애정이 듬뿍 담긴 반찬들까지. 건강 밥상 인정. 주로 가볍게 채소를 채소 위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밥상이 뭔지 아세요? 밥상 이름이 그린필스. ! 감사합니다. 채소 위주의 식습관 김혜경의 건강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김혜경씨의 채소를 드시는 식습관은 굉장히 좋으신 식습관입니다.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채소에 풍부한 칼륨 성분은 몸에 과다하게 쌓인 나트륨 성분의 배출을 도와서 부종이나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식단 김혜경의 헬스테크 집 앞 산책에 나선 김혜경 부부 밥 먹고 소화시키고 그렇게 좋아해요. 건강을 위해서 최소화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보 좀 걸을까? 그러면 좋지? 그러고 나와요. 집 앞 가볍게 걷기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산책은 김혜경님께 잘 맞는 운동법입니다. 저희가 체중 감량을 위한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번 이상, 30분 이상 등에 살짝 땀이 배길 정도의 그런 강도로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빠른 속도로 산책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산책 김혜경의 헬스테크 자,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시간 결혼 7년차에도 아직 연애하는 기분이라는 김혜경 부부는 분위기 있는 야외 저녁 식사를 자주 즐긴다고요? 오늘의 메뉴는 어우, 어우 이 소리. 소리만 들어도 군침 도는 생선가스. 아유, 참 우아하게도 드시네. 아니 그런데 외식을 이렇게 자주 하세요? 거의 막 외식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르곤졸라 집에서 만들 수 있어, 자기? 못 만들지. 못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대충 나가서 먹고 간결하게 먹는 건 집에서, 아까처럼. 아, 이런 일상이 되어버린 외식. 괜찮을까요? 외식을 자꾸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바깥 음식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조미료라든지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서 과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는 외식 횟수를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줄이시고 소식하시고 기름된 음식 피하시는 식습관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잔진 외식. 김혜경. 규정 속도 위반. 김혜경의 헬스테크. 그림 그리기. 자연의 식단. 그리고 가벼운 산책. 김혜경의 규정 속도 위반 사례. 잦은 외식. 자, 그렇다면 탤런트 김혜경. 과연 그녀의 생체 나이는? 드디어 검진 결과 확인일. 2주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결과를 앞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느낌에는 썩 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나쁘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다행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건강한 생활을 해온 김혜경.